미용 꿀템 클레오파트라가 애용한 미용 꿀템 나름 새콤달콤하면서도 딸기우유 같은 뿌웅 하이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한달 됐어요 지난 2월 한달 제가 제 개인적인 일도 많이 바빴거든요 시어머니가 많이 연루하시고 또 몸도 편찮아지셔서 이제부터는 저희집에서 같이 사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저런 어른을 모시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바쁘긴 했었어요 네 어머님이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시니까 제가 이제 뻔뻔하게 tv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여드렸거든요 어 의외로 너무 신기해하고 재밌어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아 제가 효도를 위해서라도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야겠다 다음에는 언제 한번 어르신들을 위한 몸에 좋은 착 이런것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봄이 되면 두꺼운 겨울옷에 꽁꽁 숨겨놨던 소듐한 내 살들이 이제 마구 존재감을 드러낼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 다이어트 이런거에 다 좋은 예쁜 허브 히비스커스를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 보려고요 예전에 제가 유자 히비스커스 로즈 힙티 비타민 폭탄 이러면서 제가 소개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효능과 유래는 거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오파테라도 애용한 미용 꿀템 히비스커스는요 색도 예쁘고 또 효능도 너무나 뛰어나지만 신맛이 강해서 말린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허브들하고 같이 블렌딩 돼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없어서 그냥 싱글 히비스커스만 가지고 시럽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블렌딩 된 것과 그리고 시럽을 만드시면 훨씬 더 다양한 풍미 향 이런걸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시럽을 만들어? 설탕을 왕창 때려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나의 또 하나의 팁 저는 오늘 스테비아 하고 그 다음에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스테비아는 사실 저부터도요 전 스테비아가 화학 감미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스테비아는 남미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천연 감미료로요 칼로리는 거의 제로에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식산화 작용도 있어서 피부 미용, 노화 뭐 이런거에 굉장히 효능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스테비아가 맛은 조금 설탕보다 확실히 떨어지더라구요 그래도 어차피 시럽을 만들면 히비스커스의 그 신맛에 다 감춰질 테니까 저는 오늘 아낌없이 스테비아를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맛이 어떨까 싶어서 비정제 설탕 그건 조금 더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이 팔팔 끓고 나면 불을 끈 뒤 히비스커스 잎을 넣구요 살짝 저어서 잎들이 골고루 적셔지게끔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한 10분 가량 뚜껑 덮은 상태에서 우려냅니다 그러고 나면 거름망에 내려서 잎을 잘 걸러내야 돼요 잘 우러난 히비스커스 찬물을 냄비에 붓구요 스테비아와 설탕을 넣어서 중불로 끓여줘요 중불로 잘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더 약불로 줄여서 한 15분 가량 더 졸여줘야 돼요 실험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절대 숟가락으로 저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씹을 때 으드득 으드득 씹히는 애가 나와요 잘 녹으니까요 그냥 스스로 녹게끔 놔두세요 충분히 졸여지면 불을 끄고 한숨 식힌 뒤에 밀폐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드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가 만든 시럽들이에요 얘는 이틀 전에 제가 만든 거구요 이거는 방금 전 제가 만든 시럽인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시럽을 만들 때 5분 정도만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농도도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약간 꿀같이 묽은 농도를 보여줘요 얘는 제가 사실은 좀 시럽답게 농도가 좀 진한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 실패 그래서 오늘은 15분 동안 졸여줬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이렇게 농후한 찐득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 같아요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서 따뜻한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차가운 탄산수랑 얼음이랑 넣고 에이드처럼 드셔도 좋아요 우유에다가 이걸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나름 새콤달콤하면서도 딸기 우유 같은 봄이 되니까 시선이 자꾸만 밖으로 쏠려요 이쁜 봄옷 입고 놀러 나가고 싶은 이 계절 이 건강과 또 미용에도 좋은 히비스커스 이 히비스커스 시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우유의 비타민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좋은 메뉴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유의 비타민입니다 꼭 챙겨주셨으면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아쉬워 너무 오랜만에 한거야 아쉬워 안된다 진짜 고고분만 응 알았어 다음 시간에 뵈요 마지막에 뵈요 따뜻한 일요일에 뵈요 잠시만요 equip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